자 이녀석 자 파파라치 생수 테이프 자 이딴 이 배벌리를 계속해서 쫓아가도록 하자 자 이딴 이 배벌리를 계속해서 쫓아가도록 하자 이 배벌리입니다. 닌자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제 리듬을 따라서 믿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혜택들입니다 네, 저와 너는 우리 절대 못 참고 절대 쉿 이 배벌리야 이 배벌리야 좋아 좋아 이것들하고 엮이지 말고 그래도 미국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단 낫잖아 좋아 좋아 이곳이야 뛰어 뛰어 점점 프레블루션 야 잇 자 이제 이 여자를 계속해서 찍어야돼요 히히히, 알어. 히힛, 히히힛, 히힛, 히힛. 히트힛. 아, 러 Bundle를 못해봐. 스프레이트 올라가고. 이 분의 가능한 способ은, 그녀의 기회를 받는다. 그녀가 이 차를 벌리지 않고. 그녀의 스프레스에라. 그녀의 아내엇. 전혀 그렇게 안 보였거든. 그녀가 더 좋게 만들었을까. 하나도? 진짜 저야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지마 너 수고살 넘었다며 정말 글쎄 지지 그 상관에 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아 원래 2차타고 도망치는데 아야야야 몬 올라가나 차가 야 일어나 그러니까 어딜 도망가 어 힐 도망가 아니 왜 사살했어 제발 디럭스 본버 디럭스 본버 디럭스 본버 디럭스 본버 자 디럭스 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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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럭스 본버 디럭스 본버 하고 커몬드 하고 레리터퍼라는 녀석 자 이녀석을 데리고 와야되요 창고 앞에 두명이 있다는데 자 오른쪽 디럭스 본버 쟤도 데리고 가야되는데 에이 몰라 어쩌겠어 남자의 아차 아아 트레버거든 구본바 네 너 뭐라는거야 어 진짜 이거 잠깐만 또 싣고군 걸어야 되나 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미션이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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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리라구 내려 빨리 얘한테 겁을 줘야 된다는데 좋아 겁을 주겠어 충분히 겁을 줬어 이 정도 겁이면 충분하겠지 하지만 난 그 정도에 만족하는 남자가 아니야 더 겁을 주겠어 훌륭하군 이렇게 뭔가 매트한테 문자가 왔네요 주아 한번 이제 이 녀석을 잡으러 가야겠어 아 원래 나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아 하필 두 명이나 지금 죽여버렸어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웬만하면 저 그렇다면 다시 간다 점프점프 와 빨라 쟤가 어떻게 쫓아가라는 거야 나보다 속도가 두 배는 빠른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날고 기여도 안 되겠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 너는 내가 반드시 살려서 마드한테 데려간다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으니까 좋아 줘 저기까지 갔거든요 잡아주겠어 안녕 나 여기 있어 자 남자사냥에 돌입하자 나 죽을래 남자사냥 남자사냥 아 뭐야 이거 어디서 나랑 갈래 죽을래 죽을래 그래 그래 야 왜 또 죽여 일러리 동해안 그 방에 도착해 여기 나왔다 진장이 빠우스 빠우스 whatever gets you off listen, if you're up for it do you remember that house on Eclipse where I was standing out in front of? yeah you remember it? okay, well that's my old place and it's in foreclosure but, well, if something was to happen in the place you know, some gas gets billed I'd still get the full value in the insurance I'm just saying yeah, I understand I love you I'm... I'm a real glad that you fucked my wife what are you, 정신당한 새끼는? Jesus oh, by the way, there's a can of gas in my car that you can take okay? gasoline check just when I thought this situation couldn't get any more messed up if I'd known she was his wife I would... nah who am I kidding? Tony, hey, hey, it's me but, listen, there's a gas grill out by the pool now you light that up and I'll be able to see the fireworks from here and you do this for me and you will see just how grateful Mrs. Bernstein can really be leave it to me just feed her up a bit, will you? how can it be wrong when it feels so right 차를 세워놓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okay time to light the grill our this says clearly there's there's a gas grill there t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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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돼, 베른스테인 좋은 곳, 근데 비링스게트 모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이제 불을 붙이려면 휘발유에 총을 쏘세요 자 요거가 파이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저깅 그렇지 자, 빨리 도망치자 차를 이쪽에다 놔뒀지 어머나 야, 갑자기 또 경찰이 오케 오케 아니, 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만 왠지 날고 싶은 날이었어 자, 이번에는 진짜 진짜, 진짜 살려서 데려가보자 자, 이번 녀석은 커티스 위버라는 녀석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거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케 흐흐흐흐흐흐흐흐 이번엔 좀 떨어져서 써야겠다 아니, 너무 가까이 썼더니 그래 그래 마지막에 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야 나의 마음을 바꿔야해 나의 마음을 바꿔야해 마지막 녀석만 살려주면 되지 뭐 살려두면 되지 다른 녀석들은 다 죽였지만 이 녀석만큼은 만드시 살려주겠어 따라와라 느끼지 말고 내 방송은 건전하단 말이야 따라와 아, 재밌는 거 생각나는데 못할 거 같아 아, 이 마지막 녀석까지 이거, 야, 이거 기차 몇 분에 한 번씩 오냐 흐흐흫, 어? 아, 마드 미안해 내가 잡아 얘 못 살려가겠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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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치깅 미안해 마드 어쩔 수 없었어 구석 ocolmm 안됩니다 아, 근데 쫌 더 그림이, 내가 이걸 딱 써 가지고 으으으ulated possibly 팡 치고 이걸 노렸었는데 너무 빨리 왔어 생각보다 기차가 아.. 아깝다 아쉽다 이정도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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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 아아아아 그 시야 차 또 문 열고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자 파트너십 비에 아아 아아아 아아 아우가 아우가 야, 보이재! 야, except, while I'm doing that I'm gonna need somebody else to take some shots for me. 나, I'm cool on that, dawg. 아, come on, dude. Come on, homie. Alright, look, if you get a chance. I mean, there's no rush, okay? Oh, you know, what I'll do is I'll send you a list of names and some links so you can see who they are. Right? Yeah, whatever, man, alright. Hey, you know, and I promise you, fame won't change me one bit. Yeah, I was afraid you would say that. Yeah, I'm good. I'm good. I'm okay. Wow, everything's good. 뭐라고? 왠지 느낌이 안 좋다. 뭐라고, 이 배신자 새끼야. 자, 계약 확인.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디럭스 본바. 나한테 모욕을 줬어. 나한테 모욕을 줬어. 나한테 모욕을 줬어. 나한테 모욕을 짓는다. 나한테 모욕을 줬어. 난 Tudo 알아, 난 큰일 났다 하지만 난 나의 운전실력을 믿으니까 스텔스 실력을 그렇지 파파라치, 공주마마 마약거리는 장 자, 일단 시키는 데로 한번 가보죠 자, 베벌리의 연락책을 한번 만나보자 저 녀석 같은데? 그래, 옥상에서 가라고 알았어, 걱정하지마 아! 아니, 잠깐만 이러지마 야, 야, 베벌리 베벌리 친구, 이러지마 런처 드니까 도망가는거 봐 이 못난 녀석 나 특별히 임시원 때문에 널 살려주겠어 하하하 사진전서 근데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겠지 그들은 세상에 다 똑같은 거 같고 오케이, 한 번만 더 그래서 영국에 도와주신 이 도와주신 저한테 도와주신 이 도와주신 근데 그들은 엄청 겁나고 완전히 망했고 미국의 절에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정말 미쳤다 정말 미쳤다 정말 미쳤다 미국의 대책은 돈을 보내주는 것 같다 잘 빠져나왔다고 좋아 그렇지 베벌리 2개, 2개 kinds of others I'll catch you later I need to get this to print 너도 이제 부자야 이키마스 아 왜 사 이키마스 끄라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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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깅 저 여긴데 왜? 좋아 베벌리한테 또 전화가 왔다 에이 요, what's goin on? our friend, 파피 미첼, has just been spotted in a high speed chase for the cops! Like, like right now, bro! Apparently she's wasted! Get after them! See if he can snag a shot of her getting busted! 알았어 자, 파피를 쫓아보자 자, 이정도 차면 충분하겠지 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쫓아가자 라면에는 역시 참치 넣어서 먹어야죠 이게 라면에, 아니 참치에 있는 기름이 그래요 좀더, 그 갓씨 먹으면 넣어서 먹으면 면을 꼬들꼬들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더 맛있죠 스팸도 괜찮지, 스팸 먹으면 굉장히 살 찔거같은 그 느낌 어이구야 야 운전 잘한다 거의, 스티프 마스터 곽한구 수준인데? 사실 아무것도 안 넣고 먹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 맛있어 물 조절만 잘하면 어차피 라면은 물 조절 마시기 때문에 솔직히 라면은 물 조절만 잘해도 맛이 달라지잖아 저는 국물 업계에 최대한 별로 업계에서 먹는데 어렸을때는 중고등학교때는 너무 심해가지고 막 그 국물을 거의 갓 졸여가지고 먹었는데 면말 되게 맛있더라고 좋아, 이제 자, 체포당하는 순간을 카메라로 찍어보자 자, 체포당하는 순간을 카메라로 찍어보자 어우, 치마입고 쩌래? 아, 바지인가? 어? 그래, 체포당하는 순간 정확히 좋아 나도 빨리 튀었지 튀자 아, 라면 그, 그 사진! 뭐해명해봅시다 알겠어? 잘 모르는 E-grade Adnone 차례드 턱 첫 택 랩 boppy 읍 에 물лом 퇴 how lets no as it iraq man Avi knows I might feel a little less degraded if I were fucking getting paid aha all in good time the truth comes first I'll be in touch 자 여기네요 자 미리 갖고 가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 리얼리티 체크 와 이 쎈깔력으로 하는 녀석 와 이 쎈깔력으로 하는 녀석 자 일단 그래 디럭스 몸버 돈 안줄래? 이래도 안줄래? 돈 안줄래? 돈 안줄래? 돈 줄거야 말거야 좋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말을 할때 들었어야지 안그래? 자 이렇게 해서 서브퀘스트중에 그래요 몇개 빼고 나중에 해야되는 몇개 빼고는 모으는 뭐 수집하는 미션 빼고는 전부 다 끝을 봤다 남자야 나 왔다 알아서 턱시도 입는거 절대 잊지말래요 걱정하지마 그렇지 이제 지미를 만나러가죠 제 아들이 리무진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었는데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네 자기 돈 줬겠지 자 리무진에 탑승하십쇼 자 리무진에 탑승하십쇼 나주 아름다워 아니 내 가게 시장 통화이 불빛 진심을 우리의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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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ecessions without ever having to work and I'm going to get a sports car and a drug habit before appearing on reality rehab show and then I'm going to sell my story and become really judgmental and I'm going to use all the contacts I make in treatment programs to become a producer too and I'm going to make even shittier movies than my dad does because I don't care about movies like him for me it's just an opportunity thing hear that Vinewood you hear that Vinewood hey I hear it and I don't like it we're going to the Oriental Theater on Vinewood Boulevard get back down here and not to like gawk at celebrities from behind a barrier we're actually like properly invited V to the I to the P Jimmy read my necro's in title E N T E N T E N T I can't explain it I can't explain it I'm going to be like in the comics Like in the comics I'm going to be like in the comics Let's take a drink 방송이 잘 돼야 뭘 하든 말든 할텐데 마이클이 실수를 해가지고 몰리가 죽어버렸죠 솔직히 빡칠만해 데빈이 좋아 레드카펫으로 한번 가보자 어 라즈로우잖아 어 라즈로우잖아 진짜 저렇게 멘트를래? 하하하 아 그런데 바이러스에서 아우 여러분 네 네 네 이 Sue 혹시 Of course. You should come see me, kid. I think I got a project that would be perfect for you. Oh, that's fantastic. It's called The Closet. Really modern stuff. Pervert. Come on. No, no. Let's go over here. She's lying, okay? I never had surgery. Come on. Milton. Milton. Hi. Sorry to bother you. Quick question. Get in here tight. Love, love, loved the movie. Oh,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it. When you were that polar bear and you had to eat your baby, I mean, that was... Okay. All right. Jesus Christ. That was emotional. Stick and I just have a hug. That really affected me. All right. I gotta go. Thank you so much. Excuse me. Excuse me. Come on. Come on. Let's get in there. Ah, Laszlo. Oh, shit. Come on, shit dick. Oh, shit. Come on, shit dick. What the hell is she? Looks like she stood you up. Hey, hope I'm not too late. I wouldn't miss this for the world. Devin. What the fuck are you doing here? Hey, what a movie, huh? Meltdown. Congratulations, Mikey. We did it. Hey, let's get a picture, huh? You, me, the five producer. Such a pleasure working with you. You see? I was here. Unlike your wife. Seems to be stuck at home. What the fuck are you doing here? What the fuck are you doing here? You, you twisted fuck. You're a dead man. 이런. Let's go, Jim. Come on. 자, 가족한테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 What's happening? Where's mom? 몰라. 일단 집으로 가자고. Come on. The girls might be in trouble at the house. 자, 페가시 마카를 타고. 자, 이 문제로 집에 가야 돼요. What happened? I don't know. This rich asshole is pissed off at me because I didn't shit can the movie. And then his lawyer died and he just told me he's gonna hurt your mom. Who killed his lawyer? And now he's gonna kill mom and Tracy? He ain't gonna do anything if I gotta say in it. But you fucking killed his lawyer? No, I didn't. It was an accident. I would never do anything to put you in danger. Shit. All right. Okay. They'll be fine. They're tough. This is just a movie guy, right? He, he's not a gangster or anything? No, he's not a gangster. He's just extremely rich. He says he's got all these connections. I'm sure it's just... All right, Jimmy. You keep yourself concealed. I'll go get the girls. Where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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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tta get in there, Michael! Fucking animal! 자, 그렇지. Oh, my God! It's gross. No! Your face is gross. Oh, my God! Okay. 빨리 메이크업하라고! 머리 풀어! Okay. You stay here. Keep your head down. 마누라, 넌 화장 지우고. Do you worry about me? 정말 어마어마하구만. 정말 어마어마하구만. 정말 어마어마하구만. 자, 이 메리웨더 녀석들을 몰아내 보자. 도착해. Yeah, we have to get out of the house. We have to be in the house.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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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습니다. 웬만해서 나를 막을 수 없다. 들어와. 불 나가지고 나도 못가. 저거. 그렇지. 고고고고. 설마 이것 때문에 못 올라오나? 이 녀석들. 대니 삽질했나 내가? 이 녀석들. 이런. 야 불 좀 꺼져 봐. 정말 자글자글 보글보글 잘 타네 아주 그냥. 자 떠먹. 그렇지. 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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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별 끊임이 없니 이거. 적당히 할 줄도 알아야지. 저거 또 안와? 분명 문 열고 들어올 텐데. 들어와. 도와주시네. 디럭스 본버. 다음. 디럭스 본버. 디럭스 본버. 디럭스 본버. 도와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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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럭스 본버. 다 됐어. 예술이 안되어. 테이블스 본버. 뭐였어? 누구야? 내가 시작할거야. 헷헤헤. 헷헤우. 그래서 이거 아가게? Someblocks. Gloria kä dom락이다. 엷헤헤어. 이 녀석이 왔어. 그 사람을 adored. 어? 그래서 너의 눈에 앉아있어? 이건 티에다? 내가 정말 잘 어울렸어, 어? 알겠습니다. 내가 전화할게. 모두가 괜찮을 것 같아. 좋았어. 빨리 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았다. 좋았어. 어? 하루만 있으면 은퇴한다는데 알았어 꺼내드릴게요 아 불도저를 이용해서 어차피 은퇴하실 거 빠른 인물에 인생설계 10억을 받았습니다